언니 나 지금 배달 시킬 건데 뭐 먹을래? 또 먹은다고? 어. 아 맛있는 거 시켜줄게. 안 노란다 나가라 안 노란다! 맛있는 거 시켜준다니까? 안 먹을 거야 나가라. 치킨인데? 안 필요없다. 괜찮아? 응? 이거 먹고 갈 거지? 아니 안 가. 이거 먹었으니까 야식 먹어야지. 야식 먹고 갈게. 뒤로 가지 마! 뒤로 가야 나 어디 안전했잖아. 얼굴이 내가 커버했잖아! 원래 큰데도. 안녕하세요 여러분! 짠! 오늘은 몇 달이랑 같이 카메라를 켰습니다. 근데 여러분 지금 뒤에 배경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배경이잖아요. 여기는 바로 어디냐? 두구두구두구두구. 바로 아미언니의 집인데요. 지금 저희가 여기 왜 와 있느냐? 바로 아미언니랑 합방! 합방을 촬영을 했어요. 제가 불과 한 시간 전까지만 해도. 합방 촬영을 하고 나서 이제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아미언니는 이제 배 먹으니까. 잠이 온다고 지금 방에 들어가서. 자는 건가 모르겠는데. 하여튼 문을 닫고 들어갔어요.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. 그리고 이제 저희를 이렇게 방치해 두고 들어갔는데. 저는 일단 아까 한 시간 전까지만 해도 먹긴 먹었는데. 배가 그렇게 차지 않아가지고. 배달을 좀 더 시켜가지고. 돼지 파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거든요. 근데. 저기요. 저기요. 근데 돼지 파티를 하기 전에. 일단 집주인 아미언니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. 아미언니한테 가서 한번 허락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여기 꽉 닫힌 문이 아미언니 방이에요.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안 잘 것 같은데. 여러분 저기 보이시나요? 아줌마. 생방송이야 생방송. 빨리 시청자분들께 인사해줘. 안녕하세요. 아닙니다. 지금 아미언니가 이렇게 강아지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. 지금 뭐 봄? 오늘 올라간 내 영상. 와 진짜 자기애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? 지금 본인 영상을 본인이 보는데. 제 영상은 안 봐주시나요? 너무 맛있게 먹는 거 같지 않나? 언니 나 지금 배달시킬 건데 뭐 먹을래? 또 먹는다고? 어. 우리 사랑은 잘 받았네 우리. 한 시간. 미쳤다. 미언샷 다 물어. 배가 안 찼다. 안 물란다. 아 맛있는 거 시켜줄게. 안 물란다 나가라 안 물란다. 맛있는 거 시켜준다니까? 안 먹을 거야 나가라. 치킨인데? 필요 없어. 쪼꼬야. 너네 주인이 왜 저래? 네 여러분 이렇게 아미언니는 안 먹는대요. 저 혼자 먹겠습니다. 돼지 파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배달을 시켜야겠죠? 핸드폰을 들고 배달을 시켜보도록 할게요. 야 니 왜 자꾸 여기서 막 그러는데. 이거 던져달라고? 지금 강아지가 이거 가져왔어요. 쪼꼬. 아미언니가 키우는 애완견인데 쪼꼬가 이거 던져달라고 가져왔어요. 뭐라고? 감자. 아 감자래요. 야 미안해 감자야. 이름을 헷갈렸어. 이거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. 아 귀여워. 감자야. 던질 테니까 받아와. 굿보이 굿보이 굿보이. 여러분 주인과는 다르게 똑똑하네요 감자가. 아 귀는 밝아. 귀만 밝아. 자 이제 주문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지금 굉장히 치킨이 먹고 싶어요. 그래가지고 치킨 두 마리랑 그리고 치즈볼. 치즈볼 추가하고 핫도그랑 떡볶이. 그리고 카페에 음료들 주문할게요. 네 여러분 이렇게 주문까지 완료를 했고요. 그러면 돼지 파티 배달이 오기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여러분 이렇게 돼지 파티할 음식들이 배달이 왔고요. 오늘 돼지 파티를 같이 함께 할 돼지를 소개합니다. 여길 따이고 싶구나. 아 역시 닉네임 하나는 잘 지었다니까. 자 여기서부터 이거는 명랑 핫도그 5종류고요. 그리고 명랑 핫도그 떡볶이. 그리고 BHC의 뿌링클과 후라이드. 그리고 치즈볼. 그리고 음료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이거는 요거트 스무디고요. 이거는 녹차 라떼예요.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자 맛있게 먹어볼까 이제. 아 나 너무 배고팠어. 짠. 짠. 역시 뿌링클 맛있어. 아 역시 치킨이 최고야. 아 역시 치킨이 최고야. 잘 소스 찍어야지. 아 맛있다. 응. 배고파서 죽는 줄 알았어. 뭐? 배고파. 말도 안되네. 불과 한 시간 전에 진짜장이랑 소고기 먹었거든요. 근데 배고프네요. 말도 안되네. 배가 하나도 안 차요. 1인분을 2명이서 나눠 먹어서 그래. 응. 1인분이었다. 그거 원래 1인분이야. 아니야. 난 이 뿌링클. 이게 맛있어. 시즈닝. 응. 아니 벌써 발굴 다해서. 끝. 자 뿌링클. 와 여러분 진짜. 닭다리 진짜 크다. 너무 좋아. 니다리. 쏘리. 야 저 언니 뭐야? 왜? 야 뭐 먹어? 저기요.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그거 뭐야? 모르셔도 돼요. 들어가세요. 들어가세요. 이거 빌붙어도 되는가? 아뇨아뇨. 낄끼빠빠. 낄끼빠빠. 아뇨아뇨 지금 나왔어요. 먹어도 되나? 안 산다고요. 너무 맛있겠대. 아니.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. 아니. 아까 안 먹는다며. 아니 나는 이거 그냥 치킨만 시킬 줄 알았지. 누가 이렇게 시킬 줄 알았냐. 1인분만 시켰어. 그래 너. 아 먹으면 될까? 노약자 자리 양보 좀 해드려라. 어? 약붙이는 거만 더 먹어도 돼? 이야. 멱다 여기 앉아. 그렇다면. 길 좀 붙어 보겠습니다. 아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. 그럼 저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약간 살짝 여기가 눌리신 것 같은데요? 잘 닮았다. 근데 진짜 혹시 몰라가지고 넉넉하게 시킨 거거든요? 와 역시네 역시네. 이럴 줄 알았어. 야 원래 같이 있으면 닮는다더라. 누군 닮아. 누군 닮아. 누군 닮아. 누군 닮아. 걔가 저건 뭔데? 안경 아이가. 응 맞아. 쓰려고? 그럼 또 같이 써야지. 짜잔. 둘 다 알이 없어. 원래 안경은 알 있는 거 쓰는 거 아니야. 그래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혁당 동생. 혁당 동생. 끓였잖아. 이게 신메뉴래. 이거 누가 먹었어? 응. 여러분 멱다 거. 멱다 거. 제 거. 큰 차이. 큰 거 안 맛있더라. 나 따뜻한 거. 혁당 동생. 혁당 동생. 혁당 동생. 혁당 동생. 혁당 동생. 나도 혁당 동생. 맛있다. 나도 혁당 동생. 나비 언니가. 나 더 맛있게 했네. 한우를. 진짜 너무너무 잘 먹었어요. 또 처음은 손님이니까. 두 번째였으면 아니었을 게. 다행이다. 첫 번째라서. 와 얘네 지금 콩콩을 떨어질까봐 지금 발밑에서 맴보는 거 알아 언니 지금? 안 좋아 너네 거 없어 저리 가 치즈도 들어가네? 응 한 번 먹어봐 앞접시 앞접시 학도 앞접시야? 맛있지? 난 별로인데 네 와 이렇게 솔직할 수가 궁금한 거 있는데 뒤에 고구마는 왜 있는 거야? 내 주식 주식이라고? 없으면 안 돼 다이어트해? 응 고구마가 너무 좋아 맛있어 표정 봐 에어플레이를 돌려보고 고구마가 똑같아지잖아 그건 알지 맛있잖아 근데 이 맛있는 걸 두고 고구마를 먹는다고? 같이 먹는 거지 정말 맛있는데 앞자리가 상으로 바뀌면 아 옥수수가 자꾸 고구마가 좋고 그렇다? 앞자리가 상으로 바뀐다고? 3이요? 3이요? 난 초딩 때도 4였거든 유치원 때 3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나는 여기 치즈 있어? 응 어디서? 몰라 복불복이야 알아서 먹어 뭐 뭐 뭐 있는데? 가래떡이랑 아 싫어 통수세지랑 진짜 싫어 네가 좋아하는 치즈 있고 체더 치즈 안 했어 복불복이야 와 검색 찾을 수 있나요? 검색하면 뭐가 보이나? 검색하면 노잼이니까 그냥 한번 뽑아서 먹어보자 맛있는 거 뽑자 1, 2, 3, 4 오케이 언니 그거 나 이거 너 그거? 그럼 나는 이거 먹을게 불안한데? 이게 검은색이었어?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씩 뽑았습니다 자 한입씩 먹어볼게요 뭔가 자 짠 짠 짠 이런 가래떡이지? 응 가래떡 나는 소세지 아 언니 거는 아 깜짝이야 바꿔줘 나 소세지 좋아해 나는 떡 안 좋아해 바꿔줘 우리 떡 먹어 떡은 아무도 안 좋아해 왜 떡 시켰어? 세트야 우리 언니 나는 자기가 하자고 해 놓고 꼭 하자는 사람이 걸리더라 짜증나네 원래 그런 거 있어 너 언니 되게 안 먹는다면서 겁나 잘 먹네? 안 몰한다 나가라 안 몰한다 난 못 먹었는데 조용 조용 뿌링글 반타작이 없어졌는데요 응 몇 장 먹었어 양심도 같이 먹었구나 양심도 같이 먹었구나 떡볶이에도 떡 들어서 떡 먹는데 핫도그에도 떡 맛이 나니까 좀 화난다 한 거 있어 내 꺼야 뭐야? 몰라 이것도 떡이면 어떻게 하나도 안 웃겨 아까 밥먹은 사람들 맞아? 응 간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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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그거 알아? 우린 트림 편집 없어 아 어쩐지 일을 안 하더라 나는 엄청 많이 하던데 강아지들 멱탈을 진짜 좋아해요 응 역시 벌써부터 서열 정리를 했군 이 언니 취향 진짜 확고하다 뿌링크림 한 눈만 패고 있어 왜 울어 괜찮니? 왜 울어 왜 울어 자고 옆에서 울어 무게에서 약간 이상한 소리 나요 장갑 보니까 동원 언니 생각난다 동원 언니 상담사야 동원 언니? 응 사이즈가 왜 이렇게 작아? 애기 손이야? 내가 손이 뚱뚱한 거야?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손가락에도 살 쪘는 것 같다 저번에 어 나 다 한 건데? 이게 다야 아 그래? 난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저번에 아미 언니가 소영 언니 성대모사 하는데 완전 잘해요 진짜 내가 또 소영 언니를 유심히 봤지 자 소영 언니 같은 경우는 내가 닭다리를 하나 든다 응 여기서부터 시작돼 오 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살 많은 거 보여요? 뿌링클에 이 가루가 사악 음 너무 맛있겠다 먹어볼게요 잘했죠? 진짜 잘했어 진짜 똑같아요 소영 언니 사랑해요 하하하하 아미 언니가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갔어요 난 안 그랬어요 나 엄마 사랑해 언니 아미 언니 혼자 그런 거예요 가자 응 응 이거 먹고 갈 거지? 안 안 가 제발 좀 가져와 이거 먹었으니까 야식 먹어야지 야식 먹고 갈게요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을 것 같다 아니야 아 난 네가 더 먹을 것 같아서 무섭단 말이야 밤은 길어 언니 아 밤은 길어 그러면서 먹고 있는데 나는 뭐지? 하하하하 하하하하 멱따가 보기엔 우리 둘 다 사람 아니야 네 관람 배이야 아까부터 여기서 쳐다보고 있는데 남스럽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나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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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감자가 왜 이렇게 올리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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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었어 결국은 떡이네 식었을 땐 떡볶이 국물로 촉촉하게 우리집에 개 한마리 떨린다 개 한마리 떨리는 거 같은데 미안하네 밥달라고 으르렁거리네 또 소리나는 거 아니야? 저기 뭐하세요? 저기요 아니 그거를 왜 원샷을 하냐고 아 누구다 카메라까지 지금 쓰러졌어 얼굴까지 빨개졌네 그러니까 그걸 왜 원샷을 하냐고 몰라 이거 한 번씩 빌받으면 그래 아미언니 트럼 하러 간대요 갔다와 집 거기서 하면 돼 아 주름이 막혔어 음 어우야 낫다 어우 아 유리카 이래서 탄산음맛이 이겼어 집핀맛이 뚝 떨어지네요 입맛이 다시 돌아왔네요 뜨거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안녕 저기요 아 진짜 저보다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눈에는 눈에는 입니다 여러분 먹고 이대로 바로 집으로 가겠습니다 어디서 닳으신다든 ic 흐흐흐흠 흠 흐흠 압어 아 진짜 왜 저래 와 잘 먹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맛있게 언니랑 함께 식사해 보았고요 저희는 내일 촬영을 가서 영상을 한 편 더 찍을 거기 때문에 다음 아미언니와 함께하는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미언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예요 이거 이거 편집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유튜브 각 유튜브 각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